화천은 민간인보다 군인이 많은 고장입니다. 그래서 화천버스 터미널은 늘 인근 부대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들로 북적입니다. 여느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형마트나 유명 기업의 간판도 화천에선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신 군인백화점 같은 군인들을 위한 가게들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휴가를 나오면 화천 음례에서 가장 먼저 찾는 곳. 군인들에게 필요한 물건이라면 없는 게 없는 군인백화점입니다. 두 개 맞기로 왔는데 둘 다 비표를 칠 건데 둘 다 본부대를 마크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선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부대 마크나 비표, 계급장을 군복에 달아주는 일도 합니다. 신병은 아직까지 이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저희 신병인데 지금 저희 수임이 전해본지 2주일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화천에서 2년 동안 군산을 해야 되는데 나가서 화천이 어떤 곳인가 구경도 시켜주고 함께 밥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또 그거 함께 지금 신병이다 보니까 오보로크가 하나도 안 쳐져 있는데 그래서 부대 비표, 오보로크도 치고 그래서 화천 구경시키러 외치로 나오게 됐습니다. 야상 점퍼에서부터 가방, 모자, 군번줄 같은 사소한 물품까지 군인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이 이곳엔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간혹 일반인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화천을 지나다 군대 시절 추억에 젖어 이곳을 찾은 이들은 기념으로 군대 물건을 사가곤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군인들이 선호하는 물품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군대에서 나오는 생필품 하나하나가 다 소중했던 시절에 비해 지금은 개성과 취향에 맞게 생필품도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입니다. 요즘은 아주 자유스럽고 다행한 게 많아요. 화장품도 자기 입맛대로 골라 쓰려고 그러고 하다보다는 얼굴에 마스크팩이라든가 코팩이라든가 요즘은 또 한다고 썬텐 그런 오일도 사가고요. 요즘은 아주 다행이 많아서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휴가 나온 장병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음식 자장면입니다. 군인 월급에 큰 맘 먹고 탕수육도 시켰습니다. 한창 먹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 탕수육 한 그릇을 놓고 장정들이 둘러앉으니 어느새 개 눈 감추듯 합니다. 탕수육 한 그릇이 그다지 큰 별미가 아닌 세상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휴가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 대대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은 짜장면이라는 데 해가지고 오늘 대대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희 붕어삼에 행사가 있는데 거기 한번 구경을 해볼까 생각 중이고 거기에 남는 시간은 시방 가서 다른 대대에 있는 다른 곳에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민박을 못 잡았는데 민박집에 가서 평소에는 좀 붙여봤던 진솔한 얘기를 좀 나누면서 재밌게 놀다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인터넷 세대인 요즘 군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곳 PC방입니다. 외박을 나온 군인들에게 PC방은 군대 밖 세상과 접촉하는 공간이자 자신들의 문화를 즐기는 공간입니다.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여고생들의 위문 편지는 사라진 지 오래지만 디지털 세대만의 위문 편지가 전자메일로 오고 갑니다. 오랜만에 외출 외박을 나오면 미니홀피를 통해서 그간 부대 안에 있으면서 연락 못했던 친구들과 쪽지도 나누고 안부도 묻고 그리고 같이 외박이나 외출 나온 친구들과 함께 게임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킬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이점이고 또 하나는 저희만의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PC방을 자주 찾고 있는 편입니다. 강은 이념의 경계도 시간의 경계도 없이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분단의 현실은 때론 평화로운 땅의 흐름을 거스르기도 합니다. 군사 작전이 한창인 강물 위엔 긴장감이 흐릅니다. 군사 작전이 한창인 강물 위엔 긴장감이 흐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디게 간다는 군대 시계 화천읍내에서 버스를 타고 20여분을 가면 군대 시계만큼이나 더딘 세월이 있는 다목리가 있습니다. 출산? 야 월계가 뭐다 쓴 거 보니까 제대로 하는구나 고생 많이 했다. 그래 너 이 다음에 장가할 때도 금으사 쓰고 장가가 그거 얼마나 값지는 못했냐. 그러니까 40년 전에 15살 한 주임원사였어 내가 말이야. 그래가지고 정년퇴직해가지고 이제 할 일도 없어서 여기서 매표하고 있는데 너희들 보면 반가워. 너희들 보면 말이야 이렇게. 다목리에서 40년 넘게 버스 터미널을 하고 있는 최정화 씨. 그 또한 인근 부대에서 평생 군대 생활을 하고 전역한 군인입니다. 60년이 나오든 딱 이 동네에서만 있어야 돼. 지역적 헌면 검은수가 있었다고. 근데 딴 데도 도망을 좀 가서 좀 놀고 싶어도 그 검은수도 검은에 걸려버려. 그러니까 아이야 나의 생각을 못하고 이 동네에서만 살다 보니까. 그때서는 이 동네 사람들도 벌어먹기가 참 좋았다고. 처음 이곳에 버스가 들어오던 때부터 지금까지. 다목리 터미널을 지키고 있는 최정화 씨. 지금이야 버스로 승용차로 쉽게 오는 길이지만. 그때는 오고 가는 군인들만큼이나 터미널을 찾는 면회객들의 사연도 다양했습니다. 어떻게 벌어가지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들을 만나면 할 수 있고 데리고 잤는데. 얼마나 가져왔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아마 아들한테 몇 번을 남겨준 것 같아. 넘겨주고 아들을 들여 보내고 나서 갈 여비가 없어가지고. 여비가 없어가지고. 여비가 없어가지고 이 지역에서 품파리를 한 3일 해서 그놈을 받아가지고 고향에 돌아간 것도 봤습니다. 아들 얼굴 한 번 보려고 며칠을 이 동네에서 품파리를 해야 했다던 어느 어머니의 사연. 하지만 그 추억이 어린 다목리의 구석구석도 이제는 빛바랜 사진 속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터미널을 찾는 군인들 사연도 계급마다 다릅니다. 지금 군인들 사연도 처음으로 100일 요구가 가는 겁니다. 버스 탈지 모르니까 이걸 지어준 거구나. 선인분이 되게 지고 싶은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는 거 먹고 싶은 거 자체 적어놓고 가고 싶은 데 적어놓고 진짜 제대로 할 거 다 하고 만족스럽게 효과 보내고 싶습니다. 처음 100일 휴가 나갈 때도 여기서 버스 타고 휴가 갔는데 마지막 제대할 때도 여기서 버스 타고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오늘 가면 이제 강원도에 다시 올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첫 휴가의 설레임과 마지막 제대길의 아쉬움이 교차하는 다목리 터미널. 나라를 지키는 열혈 청년으로 보낸 젊은 날의 2년여의 시간. 이곳에서의 시간들은 훗날 이들에게 어떤 추억이 될까요? 그때 당시에 여기서 군대 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그래. 이쪽으로 내가 오줌도 안 사겠다고 농담으로 많이 했는데 그런데 내가 80세가 다 될 때까지 여기서 지켜보니까 옛날에 30년 전에 군대 생활했던 사람들 40년 전에 군대 생활했던 사람들이 다시 여기를 향수에 젖어가지고 여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아주 간혹 있어. 사기 충천한 군인들이 화천 음례가 떠들썩하게 모였습니다. 화천 칠성부대 창설 61주년을 기념하며 전우회 회원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인 체육대회입니다. 칠성 전우회 오리건 화학 체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군인들이 모이면 축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 현역들의 패기와 전역한 예비역들의 노련함이 축구장에서 한데 어우러집니다. 한자리에 모인 체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 당시에 추억은 더 깊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뜨거운 전우회를 나누었던 시절 그 젊은 날에 대한 진한 그리움이 화천의 전우들을 이곳으로 자꾸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군인들은 떠나고 또 때가 되면 군인들은 찾아듭니다. 이곳에만 오면 멈춰버리는 군인들의 시간처럼 화천의 시간도 늘 제자리일 것입니다. 짧은 외출을 끝내고 아쉬운 작별의 시간 가족들은 보내는 마음 못내 서운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임을 알기에 당당히 맞서는 청춘은 그 보무도 당당합니다.